주원공 교수님 뽑으시죠. 제일 높은 거. 저희도 모릅니다. 제일 높은 거. 바로 그거. 제일 높은. 최근에 스팟난이 없는데. 높은 거 본 것 같지? 계속 큰일 났다 그랬어. 이렇게 잘 들어도 되는거야. 야 됐어 이제야 너 벌써 다 배꼈어.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가자! 오늘 승민이 향해서 승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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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은 거 뺏겼어! 승민이! 저거 생각 같애. 저거 생각 같애. 저거 생각 같애. 뭐해 줘. 아이고. 손을 잡아요. 아 연기야. 좋은 거네. 좋은 거네. 좋은 거 같소. 이하님은 유. 제형봉 나온다. 6이구나, 6. 6이나 7 정도. 잘했네. 신호 문화기 어깨입니다, 신호. 3중에 운 좋은 사람이 없잖아. 다 보이잖아, 저쪽에. 야. 얘가 봤네. 얘가 봤네. 됐습니다. 자,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이제 마지막 카운트입니다. 이거 나 좀 알아요? 몰라요, 저도 몰랐어요. 마지막이잖아요, 얘. 약간 느낌이야. 제발. 형태 이거 가자, 이거 갔다. 표정 봐라. 야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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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됐어, 됐어! 됐어! 야, 이거 짜증날라. 야, 근데 이거 진짜 기잡겠다. 나도 몰라, 나도 몰라. 우리도 몰라. 자, 모르고 뽑는다. 모르고 뽑아! 자, 잘 잡았어, 잘 잡아. 어, 응? 형님, 형이 뭐. 자, 뭐. 저 또 몰라. 이 거니, 이게 왜 이렇게. 이렇게. 그대에게. 이거 그대에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